필싼이 들어와!! 들어와!! 장패가 부서진다. 어떡하지? 가드가 불가능한데요? 가드 불능기인데? 그러면 오늘은 더블크로스에서 제가 비교적 최근에 잡은 신멸인 디노발드라는 특수계체가 있거든요? 월드에 모드로 있었어요. 있었는데 말도 안되게 난이도가 너무 높았단 말이야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서 밸런스도 괜찮아졌고 퀄리티도 더 좋아진 그런 모드가 또 나왔다고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장 쉬운 거 G급 1성으로 갈게요 자 시작해서 들어오면 바로 앞에 잉룡의 횃대가 있습니다 이걸 타면 어떻게 돼요? 신멸인한테 저를 데려다 줄 것이다 와 잠깐만 이 녀석 신멸인 다이노발드 더블크로스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이 생겼어요 그냥 꼬리가 잿빛인 것도 똑같고 그대로 고화질로 가져온 느낌? 개 지리긴 하네요 어 필살기다 뭐였지? 와 이거 신멸인 디노발드랑 똑같아 와 신멸인 디노발드도 저 궁극기를 2연속으로 쓰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구현했다는 게 나는 더 놀라운데 저게 썩 아 너무 세다 근데 아 됐다 끊었어 최초로 궁극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회피 성능이 있어서 잡았죠? 뒤집니다 이렇게 와 근데 엄청 빡센데? 이거 다른 걸 다 떠나서 간파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간파를 해도 이제 포팅 채우기가 쉽지가 않네요 막 엄청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은 뒤로 재밌는데? 진짜 퀄리티가 높아요 진짜 신멸인 디노발드 같아 이거 궁극기 2번 쓰는 것까지 죽었어? 아 잠깐만 재밌다고 한 거 취소할게요 아니야 원래 술에 하나면 충분해요 지금 하나 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디까지 올라가 내려와 와 뭐였지? 아니 개꿈씨 써요 얘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씨 내려오라고 이거 강화하는 거야 역시 내가 신멸인은 좀 알아 한 번 더 찍는다 이제 뻔하죠 사실상 꼬리로띠가 할 거잖아 역시 기다렸다가 굴러 빠르게 가서 찌르게 한 대 아 그냥 굴러서 피하기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 피했잖아 죽여버릴 거야 이거 취소시켜야 될 것 같은데 잡았죠? 지렸다 잠깐만 이게 G급 1성이라고? 아 렌스로 한번 가볼까 그러면 진짜? 막아지려나? 데미지가 엄청 세던데? 막아질지는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가보면 알겠지 필살기 들어와 들어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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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이것도 가드 한 번만 더 버텨주면 그렇지 다시 납도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절대의 피 한 번 더 잠깐만 절대의 피가 아니다 여기가 어디야 아 이게 막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게 어려운데 어깨 랜스는 안 되겠는데요 가드 무기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여기서도 오히려 발라떼금을 써야 돼 심멸인 카운터 발라떼 때리고 납도 때리고 납도 때리고 납도 어 구동이야 너 구작에서 와서 구동복장 모르겠네 한 번 더 할 줄 알고 있었죠? 뻔해버렸죠? 한 번 더 할 걸 알고 있었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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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지금 한 대 딱 때려주면서 이거 오히려 한 대 더 때려 그 다음에 프렉 위피로 피해주면서 일어나지마 일어나면 뒤진다 이거 때려 풀릴 듯 어때? 신대륙의 혼타를 무시하지 마라 총나비인데? 어쩔? 잡았쪼? 겁내 쎄네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 쌍검? 아 그럴까요? 쌍검 한 번 가볼까? 좋아 간다 으아악 그냥 썰어서 취소시킨 쌍검도 탈락 태도를 다시 가볼까 아 아 아 아 아 아 다른 무기는 아예 어림이 아예 없을 것 같단 말이야 아 으아악 어떤데 아 오오? 아 피격 판정이 먼저 나는 거 봤어요? 뭐였지? 나한테 닿기 전에 피격 판정이 먼저 나 이거 약간 모드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 같긴 한데 어 빨코 얼마만이야 빨간 코팅 지금이다 아아아악 아 쉿 아 이러면 뭐야 이러면 불굴 풀스텍이야 뒤졌다 이제 진짜 뒤졌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어 어 배경직 왔다 이게 노력의 결실인가 진짜 처음이야 최초 미얼 세계 최초 어 꼬리 팔겠습니다 여러분 꼬리를 잘라버렸어요 꼬리 없는 디노발드는 초코 없는 민초주 좋았다 거의 다 왔다 진짜 꼬리 짧아져서 훨씬 더 수월해 피하기가 으악 굴러 굴러 오지게 굴러 어 어 겁쟁이처럼 아예 거기 들어가 버리네 슈어우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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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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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아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아 나 거의 다 왔는데 아 나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아 나 거의 다 왔는데 마무리 치우러 가자 진짜로 밤뮤즈 유종의 미 아 진짜 아 이걸 실패하네 아 진짜 거의 다 온 거 같은데 이래도 안 뒤진다고? 아 진짜 깬다? 나 진짜 깬다 그러면 나 이제 누마이크 실력 방송 누마이크 노게임 실력 믿을 방송 크크 넝담? 크크 넝담이 약간 킹받긴 하네요 끝에 넝담 아 오케이 좋았어 꼬리 빨개 이 꼬리는 내 거야 이러면 아 얘네 진짜 얘는 문제가 간파를 해도 그 후족타를 내가 이어갈 수가 없게 해놨어 왠 줄 아세요? 개 써돌아다녀서 절대 안 맞거든 간파 성공했죠? 근데 어디 있어? 한 20미터 이미 떨어져 있어 저기 한 2킬로미터 아 근데 이 디노발드 모드가 진짜 다 좋거든요 진짜 다 좋은데 막 투구깨기를 넣고 막 폭딜 넣는 타이밍 참아왔던 그거를 한번 분출할 그 시간을 안 만들어놨어 그게 좀 아쉽다 깔짝깔짝 가다가 얘 죽을 거 아니야 잡아도 시원함이 없잖아 아 이거 맞으면서 이거 나도 먹었잖아 죽다 아 죽일 거야 나? 너 죽여라 그러면 어? 죽여 죽여 빨리 아 그냥 죽이라고 아 거짓말이었어 죽이라고 어? 죽이라고 아 장난이야 그냥 한 마리 그냥 한 마리야 진짜로 죽여봐 수수삐사 죽이지도 못하는 게 까불어 미안호 피지컬은 3개 최고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어?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어떡하지 진짜 죽이고 싶다 실패했지만 멋있었어 근데 여기서 끝낼거야? 뭐 때문에 게임 끝낼거냐고 아니 너 끝장을 보자고? 이 새끼가? 감해지도 구석에 몰리면 물어 한번 맞짱 뜨자 최악의 판단 최악의 판단 여기서 어서 나갑시다 진짜 지려버릴 것 같은데? 진짜 포브스 선정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악의 판단이 1위였어 방금 진짜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까봐 근데 두고 깨이가 있는 지금이라면 진짜 다시는 안하기로 맹세했잖아 10분 좀 뒤져 이제 잡았죠? 나름 의미있는 도전이었어요 진짜 화딱지나는 그런 몬스터네요 진짜 깔끔하게 딱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벽을 느꼈습니다 방금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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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